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머리에요 머리 이거는 대파 새로 사서 다시 꼬리만 대파 목종이래요 이거는 상추 깻잎 재미가 청소하긴 한데 잘 안달아서 여러분 저희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은 노동아는 끝에 오메가가 역할이 좋다고 해서 엄마가 책임사는 계속 돈을 주시고 싶으니 외라우셔서 맛있는 저녁 드세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어머니 너무 귀엽고 이 생각은 1호 병원 가요 오늘 사상춤 부적 좀 있어서 꿈 걸어서 병원 가고 있어요 2호 병원 가요 팥빙수 사왔습니다 파리 가서 팥빙수 사왔습니다 맛있는 거 사왔어요? 팥빙수 그냥 일반 팥빙수 사왔어요 망고 팥빙수 팥빙수 양이 너무 많다 둘이 먹대 맛있어? 맛있다 우와 맛있어 맛있다 나 오늘 8시에 일어나야 돼 왜 하나한테 배운거야 어떻게 일어나지 막 지쳐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엎드리고 부타운처럼 그래서 걸어놔 30분 손발 안 먹어 아니 콩국수 콩국물 사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갈 것 같던가 그래서 그냥 왔다 엄마 기운이 없어 시원하시우? 그게 어디 말이야 나도 모르시우?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팥빙 안 보이는데 또 다녀데 또 다녀데 또 다녀데 또 다녀데 또 다녀데 또 다녀데 비가 무서워 근로도 끝나고 이제 비차가 지나가 지금 여기 빈도 많이 오고 정신이 한 대도 없어요 오늘은 대박아나네 핸드사실 인간에 약입 H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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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빈이 약 받으러 갔어요 아아아아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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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졸리네 가사 좀 줘야겠다 가서 차야 되겠어? 응 병원 갔다 오는 김에 백숙 포장해서 가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저희 저녁은 딱 색소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의 부생사식 오케이 오케이 너희를 많이 사시는 할머니래요 그렇지 너희를 많이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먹고 좀 기운을 차립시다 다들 우리 피로도 기운을 좀 차려야 되니까 우리 피로는 영양식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저보다 영양식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먹고 기운 좀 차립시다 다들 네 화이팅 하시고 오늘 피로 많이 오는데 빌복어 프랑스카가 나오겠네요 깍두기 드릴까요? 네 깍두기 아닌데 총각김치인데요 깍두기 아닌데 총각김치인데요 최저김치는 없나? 아하하하하하 흐흐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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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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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안 먹어요 아니 아까 맛봤어 엄마 왜 그래? 엄마 아까 다 맛봤어 주먹밥 여러가지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좀 하나 먹고 자려고요 제가 일품에 영문 특성사 살이 빠지면 병이 더 빨라해지는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너무너무 위주로 촬영을 한 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상의 마무리는 돌려 광고하는 것처럼 찍고 있지만 엄마가 입맛에 있어서 네도 안 돼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뭐 생각할까? 저기 앉아서 가마지 입술이 나는데 가마지 입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하실까 말까?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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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 응 감사합니다.